형님, 생각보다 괜찮지, 이놈이 하시네. 아니, 근데 이 정도 날씨면 생각보다 괜찮아. 저녁이 딱 쉽지 않을까? 저번에 저녁에 저녁을 해야 하는데. 형, 근데 왜 이렇게 추워? 뭔지 알아? 생각보다 추워. 왜 춥냐면 여기 야매거든. 이놈아, 너 코 골지? 이거 저번에 코 골았잖아. 라비 형이 가끔 골았는데 크게 골았고. 나는 안 골았고. 나의 눈을 움직여. 응? 잘자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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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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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